안녕하세요. 위나는 신현입니다. 보고싶었어요. 아유 고마워요. 뭐 승부 모임인가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있네요. 08011 아까 낮에 온유씨 사인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팬인데 볼펜도 없어서 아이레너로 사인 받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뭉개지더라구요. 데리러가 뮤직비디오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보셨나요? 봤죠. 어떠셨어요? 저는 곡은 되게 신기했어요. 공격적이에요. 그 우리 멤버분들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고개도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 오실래요. 여러가지로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신기한 기법들이 많더라구요. 봤죠? 정확히 보셨네요. 저 봤죠? 이제 2개월차 디젤이에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온유씨 새싹입니다. 새싹. 샤이니가 데뷔 1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리액션이 굉장히 좋네요. 샤이니가 제일 아끼는 노래는? 하나 둘 셋 누난 너무 예뻐 이 곡은 저희가 다 정말 좋아했던 곡이고 그리고 연습도 정말 제일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누너의 한 소절 부탁드린다고 눈은 너무 예뻐 미쳐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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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이 내 맘을 밝혀 고쳐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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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네요 우리 또 함께 오래오래 활동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두 분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빛나시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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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